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오산시보다 후진 제주도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후지다고요? 네네. 국어사전에 있는 얘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경기도 오산시입니까, 갑자기? 네, 좀 강하게 이렇게 뉘앙스를 넣어봤는데요. 네. 도민의 알권리 보장 관점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형편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제주도의 각종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많았었는데 회의록 공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도현안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여러 곳에 미치는 영향 지대에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고 제주도에 그럼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네, 총 338개입니다. 뭐, 오름 숫자 말고요. 위원회 숫자 얘기하십시오. 네, 위원회 숫자가 총 338개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지역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산하위원회는 244개에 불과합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서울시 산하위원회도 약 250개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338개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위해서라면 그 위원회 많을수록 그 의미가 더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 한 위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러라고 사실 위원회에다 운영비 주고 활동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는 생각해봐야죠. 네.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도 문제지만 오늘 드리려는 말씀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 그것 역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번에 이런 지적이 나온 거고요. 네.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니 위원회를 하는 건 좋은데 하면 그 결과를 좀 내놔라. 근데 공개가 잘 안 됐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현수 도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산업위원회 수가 300개가 훌쩍 넘지만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회의록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제주도정이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강원도민 등과 비교하면 제주도민은 이 행정운영과 관련해서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들여다보면 제주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어떤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런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회의록 공개 수준, 광역자치단체들만이 아니라 인구수 20만 명이 조금 넘는 오산시보다도 못한 정도입니다. 네.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오간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공개 안 하느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오산시 얘기를 해서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오산시입니까? 네. 이 회의록 관련해서 좀 관심 갖고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 사례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오산시는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담당 공무원의 발언도 담기고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판단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오산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자들이 위원회에 찾아가고 그러면 내보냅니다. 모두 발언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보내는 경우들도 많고 중요한 일들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재훈 기자는 인구 20만의 소도시도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제주도는 아직 멀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명단 등을 공개하면 위원회 운영이 어렵다.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일찍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홈페이지예요. 제주도정은 한참 늦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로소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상태 아닙니다. 현재까지요. 위원들의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소속을 알아야죠. 기자 김재훈인지 가수 김재훈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명단 공개의 의미가 좀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소속을 공개한다는 의미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현재는 명단을 공개하는 모양새만 간신히 취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명단 공개 지난해 4월 아까 오등봉 일타강사라고 하셨는데 홍명환 도의원의 발의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자 제주도가 울며 겨자 먹기 시기랄까요? 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또 홍명환 도의원이 발의했던 겁니까? 네. 바쁘시네요. 그런데 회의록은 지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윤수 의원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을 요청했더니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회의록을 아예 탑재하지 않거나 회의 요약 내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윤수 의원은 지난번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기획조정실장은 검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후로 개선된 게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허범률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가관이었습니다. 허범률 실장은 점검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경기도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앵무새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계속 반복되는. 점검하고 고민해보겠다 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또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네 도의원의 지적을 이렇게 무시한달까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튕겨본달까요? 그러면서 배짱을 부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아까 허 실장이 말한 대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도의원의 지적에 제주도정이 느긋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양건,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있을 뿐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법이나 조례로 규정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공개를 안 해도 위법한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회의록을 아예 탑재하지 않거나 회의 요약 내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고현수 의원의 지적 오른데요. 하지만 그런 지적은 이미 언론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해왔습니다. 회의록을 제대로 공개하도록 제주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의회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감시를 위해서 제주도의원들이 행정에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이 회의 내용 도의원으로서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지금 도의회에서 나왔지만 한 의원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도 사실은 도의회의 역할인데 도의회도 결국 안 하고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만 하고 이것만 만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타지역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왕 위원회 회의로 공개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기로 한다면 제주도정이 회피할 수 있는 이런저런 어떤 구멍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무엇보다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속기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속기록을 공개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기록도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속기록 일단 올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은 회의록을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위원회에서 오가간 내용 중에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는 회의록 자체에 대한 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락 없는 내용의 속기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요. 또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의 내용을 기록해서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성 녹음 파일, 영상 파일 그런 것들을 보관하도록 해서 정보 공개 청구 시에 열람 및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행정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지역에 없는 선도적인 이런 표현 행정에서 많이 즐겨 쓰는데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 속기록, 회의 기록 공개 선진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아니, 어쨌거나 스마트화 저랑 김재훈 기자의 이 방송도 사실은 저희가 전문 보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 대화를 다 그대로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한편은 좀 이해가 되는 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름도 다 공개되고 내용도 다 공개되고 그러면 겁나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사실 어떤 개발사과 관련해서는 로비를 하는 경우도 명단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주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근데 제주도위에서 본의 아니게 불투명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또 불명예를 또 뒤집어 쓰는 격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공개가 되지도 않고요. 위원회에 대한 불신도 이렇게 쌓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숨겨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닐 거고요. 제주도정이 판단할 때 위원회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기피할 거다.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위원회에 참석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전문가를 굳이 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 따르고요. 그리고 이미 인구 20만이 조금 넘는 소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요. 엄마 친구 아들 오산시요? 네. 알겠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는 참고할 만한 데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조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서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속기록 작성하며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명시되어 있네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분명히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그 사례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 키워드 알아봐야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서울출장소입니다. 이게 좀 보도가 됐던데 제주연구원장이 김상협 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 관련 키워드 같네요. 네, 최근 제주도위에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상협 연구원장 출장일수가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회 출장만 무려 126일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상협 연구원장의 출장 행보,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연구원과 대선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임명될 때부터 원희룡 지사의 측근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일 거고 1년 중에 아까 126일이요? 휴일을 빼고 나면 제주도에서 근무한 일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볼까요? 네, 지난 15일 제주도의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자 아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이 김상협 원장의 출장일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의 총 근무일수가 334일인데 이 중 도회 출장을 다녀온 일수가 126일이다. 이는 열흘 중 4일을 출장을 간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물론 학회 참석이나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등의 목적이야 있겠지만 전부 출장지가 서울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니까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긴 하죠. 그런데 126일을 출장 갔는데 이게 전부 다 서울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9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원장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측근이라는 점 거론이 됐었고요. 기억나는데 단골 레퍼토리 있잖아요. 낙하산 인사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선을 앞둔 시점이고 원 전 지사가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상협 원장의 출장 행보에 대해서도 대선 관련이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난 15일 문중태 의원은 김 원장에게 지금 대선을 앞둔 시기가 아니냐면서 출장을 가장한 대선을 앞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상협 연구원장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김 원장은 양심에 비춰서 제 활동은 연구원들이 다 보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늘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제주와 제주연구원을 위해 이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서울에서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 이거는 해명보다는 반격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러자 문중태 의원은 아니 그 말씀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예 서울에 사셨을 것이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데. 네. 그러자 김 원장의 표정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의 말대로 더 과감하게 서울에서 활동했을 거라면 네. 근무 일수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서울에서 보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요. 그 정도면 김상협 원장을 위한 제주연구원 서울 출장소가 필요한 건 또 아닌가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문이 따릅니다. 혹은 특파원이거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서로의 연결고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의심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근데 연구활동과 정말 다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실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대선이라는 상황이 있고 또 원희룡 지사에 지금 행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